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쨔 다 먹으면 더 고개를 해서 잠깐만 애를 좀 하고 있을게 아니. 응 날씨 꼬마가 약속사 왜 이리 안 하냐? 미안해 조금만 일찍 할게 잠깐만 일찍 할게 미안해? 미안해? 미안해 미안해 아니야? 엄마 할까? 미안해 조금만 기다려 얘 좀 하자 어떡해? 왜 이렇게 먹을까? 비빔빠빠빠리 잠깐만 기다려 좋은지 어려워 여기 뽀뽀 요리하지마 우리 대출 원리금도 내야 되고, 관리비도 내야 돼 그리고 맘마랑 깎아도 사야 되고 나도 햇반 사야지, 라면이랑 햇반 사야지 큰 바래가 왔어 방금 방금 에요 가추네 아하하하 정말 예쁘다 인내심이 아주 인내심이 아주 없구나 인내심이 아주 없어, 그냥 조금만 기다려. 코코리 하고 있어. 코코리 이쁘게 잘 어울린다 앉자마자 찡찡거리는 건 아니지, 아들아 앉자마자 들어오는 건 아니지 아이고, 이뻐라 아이고, 이뻐라 우리 애기가 그냥 사랑해, 이쁘게 조금만 기다려줘 미안해 아들아 일하고 왔어, 드디어 드디어 원하는 뭐든 걸 해줄게 우리 애기 놀고 싶어? 우리 장난감 가지고 놀아볼까, 이쁘이? 별로야? 우리 애기 배고파? 애기 맘마 먹고 싶지 않아? 응 까까는? 원하는 게 뭐야? 그러면 혹시 아들 그럼 혹시 이건가? 애기 이뻐, 내 사랑 아이야 옳지 애기 이뻐 뭐야 우리 애가 세상에 사랑받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찡찡거렸구나 애기 이뻐 애기 행복해 내 강아지 애기 내 행복해 애기 내 강아지 애기 내 강아지 애기 이뻐 사랑 애기 내 강아지 애기 내 강아지 jak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